안녕하십니까. 참가 번호 A94번 윤진입니다. 공명은 남진님의 미워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이 생명이 다 바쳐서 죽도록 살아있고 숨장을 다 바쳐서 믿고도 믿을 것만 영원히 그 사람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아 안녕 지난 날 아픈 가슴 오늘의 슬픔이여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나만이 가야하는 그 사람의 길에 울면서 돌아설때 나의 슬픔에 아멘